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과 관련해서 주일과 안식일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구약의 안식일하고 신약의 주일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안식일은 이제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에 안식을 했고 초대 교회도 토요일에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하고 서기 321년 3월 7일에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는 전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공포했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날짜를 바꾼 게 아니고 국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명령에 따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래대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더구나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당시에 일요일은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태양신의 축제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래서 일요일이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지금도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선이란 말이 바로 태양이란 말이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우리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게 오늘날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 전체의 안식일이란 단어가 58회 나옵니다. 56문장에 58번 등장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안식일을 깨트리고 계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의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죠.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한편 손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언제 이 사람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자꾸 안식일을 깨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에도 보면 10절부터 보면 여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한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이제 여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베데스다 연못가를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 연못이 그대로 있는데 물은 그대로 물은 다 말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나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10절에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송사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18절에 기록이 되어있죠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실 이르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만큼 미워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의 밀바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먹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떻게 자유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안식일에 하는 일들을 보면 바울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안식일에 어떻게 선교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기록해놓고요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쉬었다 초대교회에도 기독교회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다 성경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초대교회에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콘스탄신이오스 황제의 기독교 일요일 휴업령에 따라서 토요일에 드리던 예배를 일요일로 바꾸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꾼 게 아니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을 깨트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끝이 납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고 기록되어 자 10개명에 포함된 그 안식일에 관한 개명도 율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침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모세가 받아 내려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제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자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이제 추일에 예배를 드리는 몇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추일 새벽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자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자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이 되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자 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면 일요일 새벽이죠 자 요한복음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도리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자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이제 제자들이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어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가든툼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와 가든툼을 이렇게 가보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과 똑같은 모양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돌로 된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앞에 보면 이 돌을 굴리는 홈이 지금도 그대로 파여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했는데 아 예수님의 무덤을 입고를 막았던 이 돌은 굴렸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무덤에서 그걸 분명히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막 큰 슬픔과 실망에 빠졌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한 걸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 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날 제자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주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일의 모임을 갖게 된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연장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이 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일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모두 열한 번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여섯 번은 주일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령이 주일에 강림하신 겁니다 자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 언제지요? 네 성령이 오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이란 말은 오십일째 되는 절기 이 말이죠 그럼 오순절은 언제로부터 오십일째 되는 날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오십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죠 자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죠 사람들은 보통 월요일이 주의 첫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력을 보면 항상 일요일이 먼저 나오죠 일요일이 주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자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이제 한 주 주말이 무슨 요일입니까? 자 일요일부터 한 주 주말은 토요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오십일째니까 7주를 곱하면 7주 주말이 49일째가 되는 날은 토요일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이제 한 주 주말이 토요일인데 이제 일곱째 주 이제 49일째는 토요일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된 날이니까 네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순절은 일요일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자 오순절이 이르고 이제 2절 3절 4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는 이제 장면이 기록돼 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 일요일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자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 일요일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휴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요새 동안 힘써 일을 하다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다가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금요일 해가 딱 지면 이제 종들은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자 안식일이 오면 쉬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의 삶을 받고 예수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휴식의 개념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성령의 강림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맺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오순절날 사도들의 첫 설교가 있었다 베드로만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씀을 외쳤다 오순절에 모든 사도들이 큰 소리로 예수 그루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약속도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한 부분이에요 자 오순절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고 4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고 되어있어요 자 주일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 헌신의 표시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의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자 사도마을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여기 사도마을도 주일에 성찬식을 했고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시면 매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성경적인 연보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일 첫날에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주일 첫날에 연보를 하려면 매주일 첫날에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마을도 주일에 집회를 가졌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했고 사도마을도 주일에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늦게까지 강론을 하고 매주일 첫날에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초대교회에는 매주일 첫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연장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이 나고 이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건 주일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게 아니고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별개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토요일에 지키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 그런데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그 증거가 지금도 썬데이라는 그 썬에 들어있다 여러분 그건 전혀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공인을 한 황제인데 기독교를 박해한 왕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왕이었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기독교의 핍박을 끝낸 왕인데 콘스탄티누스는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도인이 십자가에 처형을 다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거스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왕인데 자기가 국가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 모든 종교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기독교인들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할 일도 없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따를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일요일이 태양신의 축제일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황제의 명령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321년에 로마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 전부터 이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어요 그 로마 황제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원래부터 이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오고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그날이 태양신의 축제일과 공교롭게 겹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읽어본 고리노든서 16장 2절에 보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게 매주일 첫날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게시록에 이 게시를 받은 날이 일요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게시를 받았는데 요한 게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일에 이 게시를 받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게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 이걸 책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었죠 자 요한 게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매주일 첫날이라고 읽었다가 이제 요한 게시록 1장 10절에 오면 주의 날 주일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일요일은 예배드리는 날이기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떡을 떼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주일을 굉장히 아름다운 날로 여긴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는 이 전통이 이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쉬면 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께 예배를 드린 날이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식일과 주일 개념 이해 가십니까? 자 안식일 교회의 교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지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이 정도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심벌 마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서기 312년에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콘스탄티누스가 어느 날 환상을 봤답니다 그 환상 속에 십자가가 보이고 이제 저 심벌 마크가 보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증표 안에서 승리하리라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병사들에게 모든 깃발에 저 심벌 마크를 그려넣어서 나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전쟁이 이고 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례받는 걸 미루고 또 자기 왕후를 처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방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가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방신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제 콘스탄티넥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방신의 제사장을 콘스탄티넥스 막시무스라고 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방신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고 로마를 정치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니까 이 종교도 이제 통일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 우리는 일요일에 태양신을 예배해야 된다 자 로마는 다신교 문화라 그랬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로마의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우스 올림프스 비너스 바카스 프로메테우스 이런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다신교 문화인 로마에서는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 우리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전부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정치적으로 로마를 통치하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명력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 행사를 이제 주관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이게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 325년에는 유명한 리케아 종교회의를 개최합니다 리케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로마 황제가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자 이 리케아 종교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리케아 종교회의에 이제 로마 제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제 삼위일체 문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니 이제 이 리케아 종교회의에서 어떤 이제 그 교단의 대표자가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라는 한 기독교 지도자가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그 감독의 이름은 아리우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렉산더라는 감독의 수행원으로 왔던 집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됐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잘못된 걸 성경적으로 공격해서 그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된 걸 공격해서 3위 일체 교리를 확립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소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분명히 그리소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고 말씀이 만물을 지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직접적인 언급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있죠 자 디도서 2장 13절은 분명히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알렉산더가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단적이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걸 분명히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 파들은 계속해서 알렉산더를 모함하고 아타나시우스를 모함해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삼일체 교리를 세우는데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 아리우스의 주장을 깨트리고 삼일체 교리가 진리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데 자기 일생을 다 드리면서 여러 번 유배를 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아타나시우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인간은 본성상 필멸의 존재이나 음총으로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본성을 볼 때 반드시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로마 황제가 니키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황제가 종교회의에 나타나면서 국가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가 국가 권력에 점점 더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권 제도가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종교가 정치와 국가 권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나중에 수도를 옮기게 돼요 이제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지니까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누플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콘스탄티누플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그 가이사리아는 가이사에게 받쳐진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헤로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가이사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 시저에게 받쳤다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리아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가이사리아에 한번 가보니까 바닷가에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가 있죠 그 도시는 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느냐 알렉산드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 대왕이 세운 도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붙였어요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누플이라고 붙였어요 자 지금까지 모든 정치 경제의 중심이 로마였는데 황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정치 권력의 중심이 콘스탄티누플로 이동되니까 이제 로마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없었으니까 이제 황제가 떠난 로마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의 인도자가 점점 더 로마 교회의 위상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 중에 우리 로마 교회가 가장 우위에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수위권을 점점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의 수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리고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순교를 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게 사실입니다 사도 행전 27장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로마에 간 건 사실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래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할래자의 사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죠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로마 교회가 아직 다스림도 없고 영적으로 어리고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보고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데 만일에 정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안부를 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 간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카토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를 갔어요 로마 바티칸을 쭉 구경했는데 아 그 로마 교황청하고 보니까 구경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를 안내하는 기독교인 그 가이드가 기독교인인데 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가이드한테 이야기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아주머니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뭘 근거로 한 이야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 가이드가 잘 알고 가이드를 해야지 관광객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잘못된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 거라고 그런 아주머니가 아 그러냐고 굉장히 당황해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 기독교 역사도 많이 읽어보고 내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인데 베드로는 로마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 잘못된 안내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로잡아줬어요 자 어쨌든 이제 정치 권력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로 이동되고 이제 로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콘스탄티노폴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이제 이걸 논의하고 물어볼 사람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권력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이제 로마 교회는 자기들의 수위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바울이 순교를 했다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순교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세력을 키워놔 로마 교회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수위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폴의 콘스탄티노스가 보았다는 환상 속의 심벌을 이용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 카톨릭 교회는 이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교황은 예수 그리도의 치상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지 예수님의 치상 대리자가 아닙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예수님의 치상 대리자이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베드로가 받은 그 천국 열쇠를 그 다음 교황이 물려받고 또 그 다음 교황이 물려받으면서 지금 현재 이 교황이 바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근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사람들은 찾고 있는데 엇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 뭐 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들은 예레미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 시몬아 네가 정말 대답을 잘했다 나 예수는 그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네가 대답을 참 잘했는데 이건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네가 정확한 말을 했지만 너는 세워지면 안 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지 네가 터득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네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다 카톨릭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베드로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즉 페트로스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파편 작은 돌을 의미합니다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베드로라는 작은 돌 조각 작은 파편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야 너는 거대한 안반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파편에 불과해 내가 이 반석 즉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 이 반석은 이 페트라는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반석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0편 18편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신명기 32장 4절에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페트로스예요 작은 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페트로스 위에가 아니라 페트라고 예수님 자신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독점적으로 그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열쇠를 주었다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넘겨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약속이 있는데 이건 베드로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역시 똑같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황하고 베드로는 여러 가지 다른 데는 많습니다 교황은 독신인데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면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를 남들이 다 본 데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상 대리자로 세우지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지상 대리자로 세웠겠다 여러분 카돌이 교회는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수 모사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면서 또 성경을 살펴보면서 참된 진리와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설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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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